손발 척척 먹튀 커플입니다. 자,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또 분통을 터뜨리면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. 자, 저 구석에 남녀 주목해주세요. 어우, 꼭 잘 먹었다. 일어나서 옷 챙겨서 지금 입고 나가죠. 남자 먼저 갑니다. 여성은 지금 거울 보면서 옷단장. 자, 그런데 말이죠. 지금 옷단장 하고 있어요. 자, 계단 내려간 남성 멈추더니 1층을 한번 쓱 훑어봅니다. 자, 여성까지 오고 계속 아래를 쑥 살피더니 음, 이녀는 내려갑니다. 계산은 하고 가야죠. 계산하고 가야죠. 계산하고 가야죠. 그냥 갑니다. 너 계산 왜 안 해? 그랬더니 응, 안 해. 우리 먹튀야. 자, 백 변호사님. 먹튀하면서도 그 와중에 거울까지 챙겨보는 저 호연지기에 저도 모르게 숙여내집니다. 아니, 뭐 제가 보니까 처음이 아닌 것 같네요, 저 사람. 거의 상습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. 제가 상습범이라고 단어는 못하겠습니다.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.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방 가족 여러분들이 이 먹튀 영상 많이 제보해 주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저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걸립니다. 그리고 이런 데 나오시면 아마 전 국민이 본인들을 알게 될 텐데 괜찮으신지 모르겠고.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쓱 주인한테만 안 걸리면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책에서 여유 있네요. 뭐 이렇게 단장도 다시 하고 밑에도 한번 쓱 보고 밑에 쓱 보는 건 사장님이 있나. 뭐 아르바이트생이 있나. 이거 보고 튀어 가능하다. 이거 생각하고 나은 것 같은데. 그런데 저럴 때 또 뛰어가면 또 그러니까 천천히 나갑니다. 그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듯이 나가야 오히려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나은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본인은 안 걸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마 저 분들 지인분들은 저 뒷모습 불러친 영상을 보더라도 어머 누구 아냐 다 아실 거예요. 빨리 돈 갖다 주세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